오빠 오늘 소주 6병 마실 수 있어? 못먹지 그러면은 왜 6병이야? 소주병 쾌전 목마 하고 싶은데 아아 쾌전에서 해볼게 한 잔 더 한 잔 더 진짜 종이컵에 소주 먹는 거야 우리 아아 오빠 오늘 우리 어디가? 오늘? 광장시장 광장시장 어디가는데? 광장시장 전라도 회집 왜? 난 전라도 사람이니까 갑시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또 술 세 하는 거 맞지? 예 지금 요렇게 cryo rod 대체 tob 저 예 너무 맛있다 화장실 안전 화장실 안전 방어가 진짜 깔끔하다 깔끔하나? 맛있어 이거 반갑받아주세요 아 네 나 그거 알면 좋은데 방어 많이 달라졌어 진짜 비다해지는 둥근치겠다 도구נ 안 드시면 돼요 도구가 안 드시면 돼요 디테일 다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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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RMA, 가야지. 그래 종료상관 다음에 가자 다음 시간날 가자 먹을게 많은데 가자 오늘은 그냥 광량시장 안했어 맞아 너랑 똑같아 머리표기 충분해 머리표기 자기 여행가면 나 여행가도 돼 혼자? 아싸 진짜? 나 가게 되는거야? 아싸 신난다 그럼 오빠 맨날 광량시장한테 저녁 먹어? 그렇지 광량시장 하루에 만원 시키면 되지 어? 받아 또 있어? 응 저것도 받아 오오오 이제 술도 받아 술술 사장님 술 한잔 더 한잔 더 종이컵에 소주 먹는거야 우리 종이컵에 소주 맛있는 기분이 어때? 대학 생활로 돌아오 고창이 안 부러워 바로 돌아간거야 오빠 대학교때 종이컵에 소주 마셨어? 종이컵밖에 없는데 컵이 없지 장부장 사장님이 생일파티 해주고? 어 군대 간다고 우리 아 군대 간다고 보통 군대 간다고 친구들이 다 장부장 했었구나 형 한참이 안 부러워 엑상하다 진짜 오빠 오늘도 재밌었지? 어 계속 재밌을거야 어? 광량시장이 재밌어 왜? 술 줘서? 어 술을 많이 마시는데 럭플레스 어디가? 떨린 럭플레스 럭플레스 만족스러워? 럭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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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만 럭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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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플레스